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타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십시오. 포스코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당 125만 원, 태풍 흰남로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석 연휴 긴급 복구를 위해서 일당 125만 원의 구인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온라인에는 포항제철소 긴급 복구를 위한 수리 인력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퍼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전기설비 복구가 시급하나 명절 연휴 기간 중이라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일당은 무려 12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높은 일당의 일각에서는 이른바 스미싱 문자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당 문자메시지는 실제 포스코 측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기 보수를 담당할 엔지니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연휴까지 겹치는 바람에 일당을 높여부른 거라고 하는데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 태풍으로 전기가 끊겨서 49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이로 인한 하루 피해액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지난 5일 태풍으로 전기고 감사합니다.